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부평 군용철도 활용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평에 군용철도는 철거하자는 의견부터 관광열차로 활용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GTX 비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 군용철도에 트램을 도입해 비노선과 연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용철도 활용, 과연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재용 전 인천시의원 그리고 이성만 민주당 부평갑 지역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군용철도 활용하는 그동안 군부대 이전 그리고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할 때마다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먼저 유재용 전 의원님, 부평 군용철도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 부평에는 두 개의 군용철로가 있는데 하나는 산보급단에서 부평역까지 이어지는 2.01km 구간이고 또 하나는 부평역에서 지금 일신동이죠. 삼군지사까지 연결하는 2.2km 구간이고 두 개의 철로를 합치면 총 4.2km 구간입니다. 면적으로는 약 6만 8천 m²이고 평수로 보면 한 2만 1천 평 정도 됩니다. 맞네요. 알겠습니다. 군용철도, 과거에는 군수물자를 나루는 용도로 쓰였는데 이성만 위원장님,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당시에는 50년대 미군이 일본 조병창을 인수하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를 놓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로망이 형성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철로를 통해서 군수물자를 수송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경인국도라든지 각종 도로망이 확충이 됐거든요. 그래서 군부대 차원에서도 철도를 활용하기보다는 육로를 통해서 많이 수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1년에 서너 번 한다. 이렇게 진술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씀하셨던 것이 거의 쓰이지 않고 방치되다 보니까 주변에 쓰레기도 많이 버려지고 도시경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하자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여쭙고 싶어요. 먼저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철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단전과 지역단절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이 심했고 또 일부 다른 시설 개발로 가치도 있겠지만 끊어진 도로라든가 끊어진 보행론을 통결해서 통행권이라든가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 일제감정기 시대 때 건설돼서 지금 현재 80년간 단절된 도시로 살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로 주변 생활 환경을 잘 연계해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끌어 간다면 좋은 효과를 낼 것 같고요. 특히 부평은 특정 지역의 대규모 공원이 몰려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주변에서는 상대적인 바탕감이 좀 있었죠. 이번에 2만 평 정도 되는 이쪽 긴 주간공원 같은 철로를 이용해서 공원으로 개발된다고 하면 좀 더 나은 부평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만 위원장님께서는 철로를 철거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번 철거를 하면 철도를 이용한다는 어떤 계획은 다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거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좀 낮춰보는 곳은 아니고요. 일단 철거하기 전에 먼저 기존에 있는 철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걸 선행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별히 앞서서 얘기했듯이 조병창이 1930년대에 형성이 됐다고 해요. 또 그 안에는 일제강경기 시대 때 어떤 건물들이 그대로 서 있고 또 50년대에 보수를 했던 건물들이 아주 원형이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또 미군기지가 있는 곳도 어떻게 보면 부평의 역사를 얘기하는 곳이고요. 또 이 삼릉지역까지 어떻게 보면 부평의 역사가 군수물자 또는 조병창 또 이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군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지워버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따라서 이 철로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선도 같이 좀 고려하면서 한번 보존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철거에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분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그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4.2km 정도 구간에 트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부평을 통해서 계양구로 가고 이게 또 남동구나 남구로 넘어가고 서구로 넘어가고 이렇게 트랩이 연결이 전체 인천을 돌아가는 트랩이라고 하면 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3.4km 아니 4.2km를 건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km 구간 건설인데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과연 이게 관광지로서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통여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교통여건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게 군용철도의 활용을 목적으로 내지는 철도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목적을 우선시한다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교통수단으로서의 트랩과 또는 일반 관광열차나 또는 역사탐방이라고 하는 그런 특색열차로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통수단 트랩으로 딱 못 바꿔서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후자 쪽에 얘기했던 부평이 가지는 역사를 길 따라서 탐방하는 그런 길로 한번 조명을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눴던 이야기는 차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군용철도에 트랩을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이성만 위원님께서도 트랩 활용을 제안하신 바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트랩을 제안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장점을 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트랩을 제안한 건 아니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색열차를 만들자, 관광열차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트랩 자체는 사실 유럽에서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로 움직이다 보니까 환경, 어떤 환경 운송수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나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질서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로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또 외관이 좋고 특별히 주변에 상가가 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랩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정확한 시간에 따른 교통망 체계를 움직이는 데는 사실 어떤 최적의 요건을 갖고 있는 게 사실 트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GTX 비노선과 연계하는 것도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GTX 비노선과의 트랩의 연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GTX하고 연결한다는 것은 교통수단으로서의 트랩으로서의 못을 받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앞서서 유재웅 의원께서 얘기했던 부분하고도 약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나는 노선이 얼마나 많이 부평에서 교통에 좀 소외되어 있으면서도 많은 밀집된 사람들이 사는가 이런 구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군기지 옆을 지난다든지 또는 부평역으로부터 일심동까지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으로서의 여건을 가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부평은 기왕에 도시철도 1호선이 부평대로를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인 절차가 돼 있고요. 또 7호선 연장선이 돼 있기 때문에 철도로 통한 교통망에 대한 아쉬움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트랩을 굳이 좀 고민한다고 하면 부평에는 두 개의 큰 길이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부평대로하고 또 부평 오구리를 지나는 장제로. 장제로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만성적인 정체 구간도 있고요. 보다 정기적인 시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쪽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쪽을 구간을 지나는 트램. 이런 것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고통수단으로서의 트램을 KTX하고 연계하는 것은 GTX하고 연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근본적인 방향보다는 기왕에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몇 년 전에 개통이 됐습니다. 또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인천 지하철 3호선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처럼 인천은 빠르게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인천 지하철 3호선, 4호선, 5호선이 건립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트램이 결정될 경우 일부 구간 3곡 3, 4동에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 내지는 부평 1, 2, 5, 6동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요건의 일부 개선이 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만 좀 더 효과는 미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관광 차원에서도 한 말씀만 드리면 부산의 경우 트램은 여러 가지 인프라들과 연결을 해서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부평은 관광도시가 아닙니다. 여기는 공업도시고 주거도시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정책들이 좀 나아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나누기로 하고요. 야당의 정규석 국회의원도 인천시와 자유한국당 간 당정 협의에서 트램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군용철도 활용을 해서 친환경 트램을 도입함으로써 군부대로부터 고통받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재생사업과 연결해가지고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이고 또 GTX 비누선에 이어 부평 트램 건설을 통해서 인천교통의 1번지가 바로 부평이다라는 부평 지휘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9월 4일이죠. 9월 4일 수요일에 주한장론교회에서 정규석 국회의원님 주관을 해서 군용철도 활용 방안 토론회가 있는데 이걸 한번 지켜보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TX 비누선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인천 원도심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트램 설치가 원도심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형 전 의원께서는 원도심 활성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세요? 먼저 홍영표 국회의원님과 정규석 국회의원님이 GTX 비누선을 예비타성성 조사가 통과가 됐잖아요. 되면서 부평의 아파트값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 침책임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트램 설치가 활성화에 일부 기여는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인간 중심의 철로 계획을 잡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성만 위원님께서는 트램 설치가 원도심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미 GTX가 놓여진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호재죠. 왜냐하면 교통의 지역에서의 거점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다만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미 부평에는 많은 철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보완적인 역할이 앞서 얘기했듯이 삼곡동 주변 일대에 좀 혜택이 갈 것이고요. 다만 거기서만의 구간을 따지기에는 너무 좁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자로까지 연결해서 따지면 좀 더 넓은 구간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어떤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 새로운 대안이 됐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노선망에서 보완적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트램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성만 위원장님 트램 설치 시 사업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보통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요. 트램도 이제 여러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노면만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지하와 지상을 관통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램이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짧은 구간을 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지하로 내려갔다가 때에 따라 또 하늘로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형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200억 내외 정도 이렇게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상곡동부터 출발해서 부평역까지 가고요. 또 부평역부터 해서 또 일신동까지. 이 소유의 두 구간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일부 구간만 기존 철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부평역부터 일신동까지는 거의 뭐 주택가 안쪽을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폐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운행로로서 이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거기는 경인국도변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새로의 트램을 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길이를 4km로 봤을 때 그래도 한 천억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이성만 위원장께서 철로 언급을 하시면서 관광자료용 활용 방안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 노선 개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못하셨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부평에 가지는 역사성에 대해서 앞서서 얘기했을 때 좀 더 새롭게 발굴을 하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표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나는 노선들이 고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원초적으로 없앤다라는 안을 먼저 검토하기보다는 이 길이 있었을 때 우리 부평의 새로운 교통수단을 하기보다는 특색열차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새롭게 한번 조명해보고 그거의 결과에 맞춰서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연남동이나 홍대처럼 철로를 걷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연남동하고 그때 제가 모조끼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봤는데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연남동끼리 가지는 그런 특색과 거기에 주변 상가 개발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장고객길 연장기를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이 예전에는 부평의 후비진 곳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같이 움직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조성하는 기획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한번 고려해볼 아는 기도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남동 숲길은 2011년부터 조성해서 경인선 숲길이라고 불리는데 2016년 5월까지 총 6.3km 구간을 대규모 휴식 공간으로 구성했는데 지금 지역의 명소가 됐죠. 이처럼 철로 주변 주민들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이 중심으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 회색도시 부평에서 사람들이 쉼터로 자리 잡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램을 활용한다면 교통 측면으로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이런 관광자원이나 문화 인프라로 접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용 전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트램도 아니고 관광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선시 되는 계획이 나와주고 또 그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형성돼야 앞으로 또 먼 훗날에도 이 역사를 똑바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로가 갖고 있는 단절성 그리고 어떤 피해 문제들을 너무 크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어떤 공원이든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교통적인 측면 아니면 관광 차원에 대한 측면 이성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조 안에 놓여진 흔적을 한 번 지우게 되면 그 흔적을 다시 찾을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공간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 기존의 상태에서 보존하면서 최적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군용철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걷어내면 다시는 다시는 형성이 될 수 없고요. 특별히 부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다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다 농지였습니다. 큰 평야 지대였어요. 곡창 지대였습니다. 이런 것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군수물자를 만들고 또는 보급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부평 지역이 발전이 되고 또 부평역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나온 우리 부평의 어떤 흔적을 찾아가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나는 곳이 부평의 명소를 많이 지나는 곳이 사실입니다. 우리 미군기지라고 하든지 또는 지금 부평공원으로 이름 지어진 곳인데 거기도 옛날에는 정비부대가 있던 곳 아닙니까? 미쓰비시. 미쓰비시가 있던 곳입니다. 또 지금에 있는 상곡되어 있는 삼보금여단도 어떻게 보면 인천 조병창의 일원이었고 또 미군정이 운영했던 곳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역사성을 함께 보존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평의 흔적을 살려나가는 길은 기존의 새로운 또 다른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는 생각할 수 있는 부평을 만드는 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교통수단으로 트램까지 너무 확대하는 것은 약간의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요즘에 대해서는 좀 교통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보안 방안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평 군용철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